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 질환과 가축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 올 들어 도내 37개 응급의료기관에 진료받은 온열 질환자는 72명이고 이 가운데 9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가축 폐사도 잇따라서 현재까지 63개 농가의 닭 6만 2천여 마리, 돼지 1,3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. 경상북도는 한낮에는 야외활동을 될 수 있으면 자제하고 축사 환기와 물 분모 등 온도 관리도 철저히 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.